쟈라 두부가 한 모밖에 없어서 너네 먹을 몫은 없거든? 집으로 가줄래? 이거 딱 큰나랑 큰나 남편 먹으면은 딱 끝나 진짜로 정없다 그래 어떻게 큰나 남편이야 그래 형아지 아니 큰나랑 큰나 형아 큰나랑 형아랑 먹을 목 밖에 없어 두부가 한 모밖에 없어 귀가 두 먹으면은 너네도 쟤 말하는 거 봐 치사하거든 예를 들면 근데 야 재롱아 두부 한 모를 어떻게 몇 명이서 나눠 먹어 또 이 집 사람들은 이렇게 또 내 몫을 다 못 먹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예민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안되거든 컴 아유 집사람들 어 알지? 큰나 큰나 큰나먹고 못 먹으면은 급격히 피곤해지는 거 다 안돼 헉 나 완벽하게 내 말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어 완벽하네 근데 뭐 상황은 이해했지? 그럼 어서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 왜냐면 요리하는 거 보면은 괜히 또 먹고 싶어 지잖아 가재 아 They're Zo Online Asable Somebody 놔 los los 감사합니다.